우리 연예인 대원들은 황금같은 비벗날 무엇을 하고 놀까요? 전화번호가 뭐예요? 이름이 뭐예요? zzz 개 tank 가입시다 7등 야ine 어그 하지 마세요 지금 비벗갈 rien 비건 예에으 Traditional 여러분 비건이들 뭐 할까요 ever a superficanna guy duu st god 야 우리가 부산에 살아나왔구나. 그치? 이제 알겠어. 그니까 비번 날. 정모님 셋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. 짝이야 짝 이거. 물어 볼 만을 물어봐야지. 진짜 이 사람 너무 싫다. 진짜 일생에 딱 오늘 하루 밖에 없는데 이 낭만정의 해운대를 딱 둘 중에 한 사람하고만 데이트하고 싶다. 뭔가 좀 보여줘. 뭐 아무것도 없어요? 뭔가 매력을 보여줘야죠. 야 운식이 간다 운식이 가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 운식이. 천수명 사랑해. 야. 진짜 봐야해 봐야해. 너 시개로 바쁜만큼. 운식 가만히는 좋아요 운식이 형. 너 진짜 가라 그래. 아 터치야 진짜. 가세요. 휴식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죠. 아마도 우리 대원들 오늘 하루 즐겁게 놀면서 많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. 이거 약간 좀 뭔가. 제가 제가 이거 내려오면서. 뭔가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하고 준비를 했는데.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. 저 괴물과 싸워야 됩니다. 그 Gucci 옷iceless. 귀하십. 반짝 놀라. 아오! struck by멋았어! 오오오오오. Austria. 자길려! 내가 여기 준비를 봤어. 네. 오.. 공개 한 sala everywhere. 공개가 좀 fi팅. 손이지, 큰일 날 모르겠다 진짜. 어, 어. 끄면네. 다시. 꽉 납니다, 잉? 꽉 납니다, 잉? 아, 좋아. 계속! 네! 회장! 네! 회장! 나 싸우기 맞을래. 좀 떨어뜨려, 나 되게 잘하는데. 열심히 해볼게. 진짜 열심히. 손이 깊다. 아, 기억이 돼. 지금 주짓수 할 때보다 더 진지해. rutcash 위에다 늦을 때 금지 날짐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아이고, 아이고. 안 되겠다. 빈짝 때릴게. 맨살 빈짝 때릴. 그렇. 인생이 영광이잖아 맛있으면 이 정도래 여기에 벽에 상의 탈의를 하시고 또 붙네 상의 탈의를 하시고 등을 등이 약간 날개뼈 사이가 좋겠어요 잠깐만 팬티가 탄 거 봐 여기 아이언맨 아이언맨 이거 탄 거 봐 아이언맨 아이언맨 이거 모양이 무슨 자국이야? 제주도 같다 잘게요 머리 맞네 머리 맞네 나 손 주시고 갈게요 아우 장난이야 와 택시도 원탄 파워인데 이거 진짜? 힘이 없대다 딱이 맞으면 큰일 날 보이네 진짜 와 텐트에서 와 와 진짜 장군인데 와 와 와 이 누나 죽는